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혜자입니다. 밤은 깊어가고 날은 춥습니다. 추워가지고 따뜻한 아랫목에서 여러분에게 또 영상을 전달하네요. 또 날이 추우니까 마음도 추워지고 모든게 추워집니다. 오늘 주식시장도 상당히 추웠어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너무 많이 빠지더라구요. 코스피가 2.47% 빠졌네요. 보니까 2435.90으로 마무리됐죠. 이렇게 빠지는 것도 오랜만에 봅니다. 또 안 빠질 줄 알았는데 오늘은 개인들이 8,500억 정도 매수 했구요. 외국인들이 한 9,000억 정도 쓴매도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코스피 상위 종목 쭉 보니까 다 마이너스에요. 지금 삼성도 빠졌지만 LG엔솔 같은 경우에도 한 39만원 정도. 삼바가 한 75만원, 75만6천원이네요. 셀트리오는 뭐 잘 올라가더니 다시 또 원위치로 왔어요. 17만8천원 5%나 빠졌습니다. 현대차도 한 2.36% 빠지고 네이버도 한 4.78% 포스컬딩도 4.2% 기아도 2.12% 거의 뭐 다 떡락입니다. 지금 보니까 LG화학이 5.44, SDI 4.05, 카카오 3.52% 정도 이렇게 빠졌습니다. 아주 처참하게 막 쭉쭉 올라갑니다. 이 와중에 오른 종목이 아주 특이한 게 에코프로 머티가 1.3% 올랐다는 게 아주 특이했습니다. 코스닥은 어떠냐? 코스닥도 뭐 장난 아니었습니다. 오늘 833.05인데 무려 21.78포인트라 빠졌습니다. 개인들은 1725억 매스 했고요. 외국인들이 1770억 정도 매도를 했죠. 에코프로비엠이 4.89%, 에코프로가 3.41%, LNF 1.95%, HLB 1.26%, 알테오젠이 2.88% 빠졌네요. 2.88% 빠졌고 셀트리온 제약도 4.96%, 레인보우 로보틱스 2.38%, 리노 공업 0.71% 빠졌네요. 이 와중에 오른 종목은 HP, SP가 0.12, JYP가 1.1% 올랐다는 게 아주 특이했습니다. 하여튼 코스피, 코스닥 완전 쌍코피 터지는 그런 하루를 보였습니다. 상당히 안 좋았다. 개미 지옥이다. 개미 지옥. 진짜 개미 지옥이네요. 개미들이 완전 진태양난에 빠졌다고 합니다. 지지부진한 장세에 투자자들이 비투하고 있지만은 시장은 계속 내리막이다. 시장은 계속 내리막입니다. 시장이 반등할 기미가 보이지 않다 보니까 투자자들하고 시장이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커진 거죠. 금투협회에 따르니까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18조 3,814억 정도로 집계가 됐고요.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투자자들이 증권사에게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산 뒤 아직 갚지 않고 남은 돈을 의미를 합니다. 신용거래 융자 규모는 지난해 11월 초부터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당시 증시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한 16조 5,766억이죠. 이렇게 줄었는데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산되다 보니까 증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증가세로 돌아선 거죠. 문제는 새해 들어서 증시가 빠지는데도 신용거래 융자는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점입니다. 이달 4일에 보니까 이후로 9거래일 연속으로 증가초세입니다. 증가초세고 지난 10일 약 두 달 만에 한 18조 원 정도 넘은 뒤로도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하네요. 비투자금은 인버스 종목이나 테마주 쪽에 집중되는 것 같아요. 이날 시가총액 대비 신용거래 잔고 비중이 가장 높은 종목은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더라고요. 잔고율이 9.97% 됩니다. 이 상품은 코스닥 150 지수의 일별 수익률을 반대로 추정합니다. 반대로 추정을 하고 코스닥 지수가 하락해야지만이 수익을 얻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동안의 2차 전지죠. 2차 전지가 관련주가 급등을 하면서 코스닥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는데 부정적인 전망이 내따르다 보니까 코스닥의 하락을 점치는 투자자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봐요. 현재 시장 분위기가 갈피를 잡기 어려운 상황이고 가든 레버리지 투자는 추천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전쟁 테마주로 꼽히는 GS2도 신용장구율이 8.86% 클라우드 인공지능 테마주로 크게 오른 한글과 컴퓨터 8.86% 의료 테마주로 거론되는 랩지노믹스 8.69% 이렇게 신용 비중도가 높아요. 한동훈 테마주로 꼽히는 우진이 7.7% 안철수 테마로 분류되는 써니전자 7.35% 이낙연 관련주로 묶이는 부국철강 7.16% 이게 코스피 시장의 신용장구율 상위권에 포진이 된 거죠. 당일 그 신용거래 비중을 나타내는 공여율은 더욱 심각합니다. 최대주지로 변경 이슈로 최대주지 변경 이슈로 추가가 꾸준히 오르고 있는 프리엠스의 이날 신용거래 공여율이 48.26%로 달합니다. 이 거래일 전에 거래소 프리엠스의 주식 가운데 절반가량이 신용거래였대요.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 테마주로 꼽히는 엔텔스의 신용 공여율도 32.3%입니다. 전문가들은 개미들의 투자 성향이 더욱 투기적으로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냅니다. 연초에 증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컸는데 삼성전자랑 2차전지주가 빠지다 보니까 낙폭 과대에 따른 투기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여기에 또 홍콩 ELS에서 수조원대 손실이 우려되지만 홍콩 증시 3배짜리 레버리지 상품을 대거 매수하거나 태연건설 관련 주에 또 매수가 몰리는 그런 현상을 들여다보면 우리 국내 개미들, 개인 투자들의 투자 성향이 아주 더 공격적으로 바뀌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또 우리 삼성전자는 7만 천원으로 완전 나락으로 갔어요. 7만 천원 이렇게 빠질 줄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많이 빠졌고 결국은 7만원 선도 상당히 위투롭습니다. 위투롭고요. 오늘 보니까 뭐 UBS 골드만이 많이 팔았네요. UBS가 280만주 정도 골드만이 129만주 냅다 팔아가지고 엄청나게 팔았어요. 그러다 보니 외인들이 361만주나 팔았습니다. 기관이 52만주, 오늘 개미들이 351만주나 매수했습니다. 본주가 저러니 우선주라고 말할 것 있겠어요. 똑같이 빠질 수밖에 없죠. 우선주는 58,300원, 오늘 800원이나 빠졌습니다. 1.35%, 58,000원까지 갔는데 약간 좀 튕겨 올라갔죠. 맥커리가 한 12만주 정도 매수했지만 UBS 13만6천, CL이 12만6천, CT가 9만5천 정도 매도를 했고요. 외인들이 한 토탈 11만5천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5만4천 매수, 개미들이 6만2천 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났다. 끝났습니다. 참 지겨운 하루였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방송 때 봬요.